저기 사람이 있다? 이거 저기잖아 호랑이 야 니가 잡았냐? 좋은 죽음? 왜 죽고 아 이거 워크 족장 아 족장이 아니구나 족장은 못했구나 족장 실패하는 나이든 아쿠 아 아 한 방에 죽었어 한방에 아아아ㅏㅏㅏㅏ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저와 미치겠다 아아 별 특이한거에 다 죽네요 아니 한방에 죽으니까 뭐 할수가 없어 막었는데 한방이야 막었는데 야 리디아야 어? 아 이런 아 일단 막는게 돼야 컨트롤이 되는데 아 참 리디아 어디갔대? 뭐 진흙거미 하나도 무서워가지고 다시한번 붙어보자 이게 막아도 아 참 막으면 한 50% 정도는 좀 돼야 되는데 스카림에도 너누트 퀘스트가 있던가? 아직도 멀었죠 뭐 컨트롤에서 싸우기가 늑대 또 있지 야 너 너 여기 있어봐 늑대랑 한번 놀고 오게 아 붉은 너누트 아 아 시끄러운 식물이지 너누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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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내일 하루종일 해야돼 흐흐흐흫 늑대랑 놀아야죠. 이거보다 약간 센늑대하고. 엘린이잖아 엘린. 엘린이잖아.. 지금 방어가 이.. 20%인가? 이게? 23이죠? 흐흫 30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이거 올리기가 되게 힘들죠 방어가 이 두 개를 좀 올려야 돼 공격 영어 좀 나중으로 올리고 이게 60 이게 60 60에 두 개를 올리죠 그럼 60까지 계속 가야 되고 아무튼 바쁘지요 할 거 린족이나 엘리랑 똑같아요 되게 똑같죠 뭐하나가 얘 어디 갔어 늑대다 근데 리디아가 어디 갔지 아 리디아 스탑 걸어놨죠 저는 이 까리기 중에서도 좀 더 빠질 수 없는거 좀 더 빠질 수 없는거 그래 좀 더 빠질 수 없는거 좀 더 빠질 수 없는거 조금 더 빠질 수 없는거 좀 더 빠질 수 없는거 어디갔지? 아니 테라가 먼저 나왔잖아 불소보다 그게 비교적은 똑같아요 한 대 맞았다 죽어 이렇게 계속해서 컨트롤하고 방어를 연습을 해야지 늑대하고 싸워서 나중에는 이제 늑대가 아니라 맘모스하고 싸우죠 맘모스하고 컨트롤 그때까지 진짜 엄청나게 하여튼 늑대하고 특훈을 해야돼 어쨌든간에 개발시점하고 퍼블리싱한거하고는 테라가 먼저니까 사실 똑같애 의상의 표면은 퍼블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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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세대 많은데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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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대 미치겠다 늑대 늑대하고 싸우기 전 얘가 어디야 이거 리디아는 어디 리디아가 여기 있지요 늑대는 또 놀아야되잖아 아 늑대는 또 놀아야되잖아 아아 늑대를 어서 봤지 어 지느께 되게 무섭네 무섭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불쏘거 재밌어? 나도 해본적 없는 게임이야. 온라인 게임은 안하다보니깐 내일은 낮방송을 쉬고 캐릭 특훈을 들어가야지. 이게 특훈하는 장소가 있어. 그 숲에 가면은 이거보다 좀 센 늑대가 나오죠. 그거 한마리야 하고 한 두시간 넘게 특훈을 해야돼요. 내일 낮에 그거 해야지. 그러면 쪼금 할만해져요. 이제 방어가. 그게 특훈이야. 그 전에 그거 3시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안하면 못버쳐요. 특훈을 해야돼. 이거 디펜스가 안되나? 얜 디펜스가 안되네? 광택도 있어요? 이것도 광택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광택까지는 안갔어. 광택도 있어요? 광택도 있어요? 광택도 있어요? 불쏘기야? 수용복은? 자 여기죠. 레드 오렌스의 리프트 리프트 무슨 또 트래비 쓸지 모르죠. 천천히 개가 있어? 아니 뭐 개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무슨 아 원래 이렇게 개가 있나? 나 개 죽인 적이 진짜 없는데? 리디아 걸렸네 리디아 걸렸네 가죽만 다 가져가서 갖다 팔아야겠다 2,500 골드를 모으기 위한 처음에 5,000 골드 모으기가 쉽지가 않죠 아이템은 아직 안 나오네 레벨이 나서 그러나 아이템은 아직 안 나오네 레벨이 나서 그러나 아 그래요 들어가요 어 이게 글래스 갖고 있네? 아 글래스가 아니구나 한방에 죽었어 언제쯤 리디아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어? 파리인... 아니 뒤에서 쐈잖아 아 얘 도목이잖아 얘가 와 와 체력 봐라 화면이 버벅대면 유튜브 가서 보세요 이거 글래스 아니야? 어? 아 아니네 반짝반짝하는 게 이게 독... 독인가 보다 아 지구력? 강철 풀셋인데? 강철이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있네 내가? 이거 하나 줘야겠다 너 또 하나 똑같아 갖고 있냐? 얘 칼이... 야 약하죠 노드대검이 훨씬 세... 야 너 하나... 아니 너 찬 너는... 한성검이지 야 빨리 집을 사야지 물건을 좀 놓고 다니지 이거는 뭐 어... 은신기술 책이네요 어... 은신기술 책이네요 이 트랩은 뭐야 곰 트랩 아... 맨날 만만한게 로봇이야 보물지도가 있다 네 번째꺼 한 10렙은 넘어야지 20렙 가까인도야 조금 할만해지죠 뭐에 걸렸어? 뭐에 걸렸어? 뭐에 걸렸어? 뭐에 걸렸어? 이즈 야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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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클릭했다 이거 지우는 법이 뭐지? 어... 와 여기가 저기 있으나 되게 멀죠? 언제 가냐 여기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 아 맘마스구나? 아 맘마스구나? 어? 아야맘 야!